16 with JYP I'm gonna be a star I'm gonna be I'm gonna be I'm gonna be a star I'm gonna be I'm gonna be Watch me Who am I saying Watch me Who am I saying Watch me Watch me I'm gonna be a star JYP Everybody Everybody Damn 압도적이었어요 배짱이 보통 배짱은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둘 중에 현재 메이저 그룹에 속해 있는 멤버는 다현이 다현이 너는 네가 생각해도 메이저에 뽑힌 게 맞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어 나는 아직 메이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 되게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도 메이저에 뽑아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메이저에 살아남고 싶어요 제가 쓴 랩으로 하고 피아노로 반주도 하면서 춤도 할까 생각 중인데요 종호 선배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자신을 만들어내지 말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라고 하신 말이 기억나요 이건 솜방구 랩 ähä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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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